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토드 역사학사 김종웅입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6월달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정말 고생하셨고요. 긴 시간 집중하셨잖아요. 그쵸? 잘하신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 간에 어쨌든 수고한 나 자신에게 꼭 잘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자, 우리 세계사랑 관련된 이야기 가볍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세계사랑의 시험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서아시아, 이슬람 세계까지만 이제 시험범위다 보니까 앞에 있었던 문명사, 동아시아, 서아시아 정도까지만 나왔고 아직 서양사랑은 다루지 않았어요. 본격적인 세계사를 하기 전이라는 뜻이야. 근데 학교 진두를 고려해서 아마 출제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범위 내에서도 정답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정 주제만 어려워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복습이 안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고 그리고 서아시아사를 좀 곤란해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정답률이 그렇게 보여요. 우리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왜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가 내신 준비했던 거랑 뭐가 다른가 그런 거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요. 준비하시고 1번 간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문명사는 항상 거의 1번 문제 나옵니다. 거의 고정이죠. 그래서 90%가 넘는 정답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맞추고 가는 겁니다. 미라, 끝! 이집트 아니, 미라 나왔는데 이집트지 뭘 봐봐. 미라의 관. 사자에서 어흥 하는 그 사자 아니잖아. 이 사자 뭐야? 죽은 사람의 문서. 그래서 미라와 유물을 통해서 고대 나일강 유역에서 찬란한 문명을 건설했던 사람들의 내세관과 생활상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럼 사자의 서랑 미라. 이집트. 자, 이집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 1번이네요. 피라미드. 그치? 다음 2번.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겼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볼 수 있고요. 3번.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다. 이것도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바빌로니아. 보시면 되고. 4번. 갑골에 점을 친 내용을 기록했다. 중국 문명. 갑골문자. 무슨 나라? 상나라까지 같이 떠올리세요. 상 5번. 모헨조다로의 계획도시를 세웠다. 하라파. 모헨조다로. 인더스 문명. 즉, 인도 문명으로 보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4대 문명과 관련된 문제는 꼬박꼬박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2번으로 갑니다. 2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가왕조가 어떤 왕조인지 한번 볼까요? 자, 페르세폴리스를 가다. 자, 보세요. 페르세폴리스라는 이런 도시 이름 보자마자 일단 머릿속에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떠올라야 돼. 그런데 그걸 내가 놓쳤다고 하더라도 다리우스 1세가 수도로 세운 도시입니다. 다리우스 1세 때 건설을 시작했고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때 완공을 합니다. 이게 페르세폴리스인데 이 도시 유적은 이란의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6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 유적 탐방을 통해서 가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진까지 나와있어요. 그죠? 그럼 이건 페르세폴리스? 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구나. 확인해야겠지. 자, 그렇다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밀렛트 제도를 운영할 때 혹시 들어봤니? 밀렛트 제도는 오스만 제국입니다. 이 밀렛트 제도는 그냥 종교 자치 제도예요. 너네가 종교를 믿고 싶어? 그럼 세금 내. 너네 이슬람으로 개정하면 내가 세금 뭐 그런 거 얘기 안 할 텐데 너네 세금 내. 지지해야 내면 내가 너네 믿을 수 있게끔 해줄게. 이렇게 하는 오스만 제도의 다 종교 지역을 통치하는 제도. 밀렛트. 2번,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했다. 아니 잠깐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누구한테 멸망했니? 알렉산드로스한테 멸망했죠. 이게 아니고,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로스한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멸망합니다. 다음, 3번.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보통은 우마이아 왕조로 봐요. 우마이, 우, 마, 이, 야. 우마이아 왕조. 4번, 카르타고 등 여러 도시를 건조를 했다. 페니키아. 그죠? 5번, 왕의 눈이라 불렸던 감찰관을 파견했다. 왕 시리즈. 왕의 눈, 왕의 귀, 왕의 길, 왕의 코는 없어. 이런 것도 왕 시리즈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5번. 개념. 개념 확인하는 거야. 다음, 문제 3번 가보겠습니다. 가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자, 가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합종연행이란 말이 나왔는데 진, 과, 연, 제 등 7나라. 7나라. 7나라가 펼친 외교 전략을 일컫는 말인데 진, 나라가 강대국으로 부상하자 소, 진은 진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 제 등 6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합종책을 제시했다. 아, 진이란 나라가 너무 강력해지니까 6개 나라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대. 한편 합종책에 맞서 진나라 세상 장의는 6국이 진과 개별적으로 동맹받는 외교 전략을 추진했는데 이를 연횡책이라고 합니다. 이걸 합종연행이라고 하는데 가시대는 무슨 시대야? 7웅이 나오는 거지. 7웅, 웅자. 저랑 똑같은 웅자예요. 그래서 전국시대입니다. 전국시대. 전국 7웅과 관련된 이야기. 해서 진, 시왕제의, 그러니까 나중에 시왕제가 통일하지만 진, 나라가 너무 세지니까 6개 국이 나오죠.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시대를 보시면 되겠고 전국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과 술구르시오. 1번, 고조선이 멸망했대요. 자, 고조선 멸망 언제 했어? 한 무죄때. 관련 없고. 2번, 홍로몽 나왔다. 홍로몽. 홍로몽 어디야? 청나라. 통속소설이죠. 다음, 3번, 임진왜련이 발발하였다. 이건 조선 때. 즉, 중국사 기준 명나라 때입니다. 4번, 제자백가가 활약했죠. 이거 전국시대 아닙니까? 춘추전국시대. 정답인 4번. 5번, 향거리선제가 시행되었다. 한나라 때 관리 등용제도. 향거리선제. 한나라 겁니다. 다음, 넘어가기 전에 춘추전국시대랑 관련돼서 춘추오패라고 하고요. 전국칠웅이라고 하는데 춘추시대의 특징을 우리 말로써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부국강병과 이제 부국강병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관료제나 군연제를 실시했구나. 경제적으로는 철제의 농기구가 보급되었고 우경이 보급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했구나. 사회적으로는 가문의 배경보다는 능력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능력이 있는 선비들이 엄청나게 활약을 했구나. 다음, 문화적으로는 제자백가사상가들이 등장했다. 말로써 정리했지만 그 내용이 쫙 나와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이게 춘추정국시대다. 세계사에서 춘전시대는 잘 나옵니다. 한번쯤 보시고요.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